이스라엘의 첫 왕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나쁘게도 사울을 죽인 이후에 그의 시신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곳에 걸어두게 돼요 걸어둔 목적은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죠 너희가 믿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 비참한 말로를 봐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겉박이었습니다 너희도 사울, 이스라엘 왕도 우리가 이렇게 찢어서 죽인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들면, 함부로 하면 너희들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그 블레셋의 무언의 협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사울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모습이 있었지만 그리고 블레셋이 그 사울의 시체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이렇게 걸어놨을 때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울의 시체를 보고 수습을 해주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괜히 손을 댔다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찍히기라도 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길리앗 야베스, 길리앗 족속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애통해하고 저 사울의 시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피하고 무서워해서 침묵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울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다윗은 사울을 축복한 것을 하나님께 하듯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 우리는 그냥 친구를 도와줬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되게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고 예배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이놈한테 이런 거죠 얘한테 따뜻한 말이 한마디 해주는 것 얘한테 그냥 한마디 그냥 조언해주는 것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다같이 하면 영접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지만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환영 내 친구의 성격이 어떻든 내 친구의 상황이 어떻든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언제든지 환영해주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 도움을 청해주는 것 그걸 영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어 보이는 특히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었던 존재인데 그런 하찮은 존재를 하더라도 그 모든 아이들을 환영하면 저 보세요 그 아이를 환영한 게 그 아이를 환영한 게 아니라 나를 환영한 거라고 예수님 나를 받아준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행동을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라사람들이 사우랑을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길라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손을 강하게 하라 손을 강하게 하고 손을 강하게 하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고 싶은 거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끔 이 표현을 쓰실 때가 있거든요 얘들아 너희가 손을 강하게 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전쟁하는 거였어요 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손을 강하게 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항상 100점 100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강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거든 다윗이 이제 권력을 가졌거든 이스라엘의 모든 비록 지금은 유다족 속의 왕이지만 이제 곧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길라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오늘 설교 제목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내가 너희의 뭐가 되어줄게 디딤돌이 되어줄게 전쟁을 할 때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 거고 음식이 없어서 굶주렸으면 내가 음식을 줄게 너희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르침은 너무나 단순해요 길라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울왕 그 죽은 사울왕의 장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무언가를 했더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라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우리 등대 교육 공동체 안에는 길라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 때도 엉망이었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선배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동생의 울음 눈물 그냥 안아주는 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한마디 해주는 거 그리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줬었던 수많은 길라사람들이 우리 학교 공동체 안에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강화도 수련회 갔을 때 저는 방을 영후하고 선의하고 파월이하고 이렇게 방을 같이 썼습니다 첫째 날 다 마무리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냄새인가 갔는데 땀 흘린 걸 자기는 빨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아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햇빛에 바로 발효가 돼가지고 냄새가 막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너로노라고 얘기했었는데 되게 하여간 말이 많아요 하루 종일 먹는 얘기하고 잘 때까지 먹는 얘기하고 자면서도 배고프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 씻고 딱 나왔는데 저희 방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호하는 시간이라 왜 불을 켜놨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감사 노트를 쓰고 있다 감사 노트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남자 셋이 무슨 감사 노트를 쓴다는 게 약간 덕후 같기도 하고 약간 덕후 같기도 하고 쟤네가 무슨 얘기를 쓸까 이렇게 그냥 안 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잘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오늘 뭐 명둔진사 먹어서 감사했다 오늘 찬양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피터쌤이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영화한테 사진으로 몇 장을 받았는데 별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쓴 거죠 선의가 있어서 감사하다 또 한 명이 또 하월이가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좀 감동적인 건데 등대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여자애들하고 말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감사기도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이 노트 정말 어른들이 보면 이게 무슨 중학생의 노트냐 글씨도 막 개발새발 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 명의 남자친구에게 이 세 명의 남자친구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길러할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교실에서 또 수련회 가서 그냥 자는데 어떤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우리 감사 노트 쓰자고 얘기하고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 감사의 표현들을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그렇게 3박 4일을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서 저런 것이 바로 길러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작은 것 또 신경 쓰지 않는 일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을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길러할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또 이 친구들이 썼던 기도 제목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선희한테 감사한 것은 하월이와 영호가 되는 것이고 하월이에게 감사한 것은 영호와 선희가 되는 것이고 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지난 학기 내내 잘 기도해도 오지 않다가 또 지난주 금요 기도회에는 또 셋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우리 등대학교에서 늘 봐왔던 그리고 더 많이 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단순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길러할 사람들과 같이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서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반에서 감사 노트 쓰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 제목 나누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반가후에 한번 기도해 같이 와주는 거 그런 하나 된 그런 즐거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다윗이 길러할 사람들한테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감사 노트를 썼던 세 명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반에서 길러할 사람들이 되어주고 그 반이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길러할 사람들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선순환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out 1 2 2 2 3 5 6 9 10 10